오늘은 어떤 제품을 리뷰를 해볼까? 자자자 요즘 인스타에서 홍보 많이 뜨는 에이블팟? 이거 에어팟이랑 비슷한 팔로우 에이블팟 리얼에이블팟 한번 해주세요 애플 에어팟 저렴의 에이블팟 후드 좀 알려주세요 자 여러분 제가 어떤 제품을 원하시는지 동영상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 애플 그 하얀색 이거 선 잘린 것 같이 생긴 그거 짝퉁을 리뷰를 해달라고 여러분들께서 하시는데 네 여러분 제가 물론 SNS에서 핫한 제품들을 리뷰를 하는 리뷰어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거 짝퉁을 사다가 리뷰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운동화 신었을 때도 골든구스 짝퉁이라고 혼났었고 그리고 별 3개 달린 거 셔츠 입었다가 지방시 짝퉁이라고 또 한번 혼났었고 네 아무튼 저는 이렇게 짝퉁들과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 인연들을 진짜 끊어버리고 싶고 짝퉁을 사서 리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정품이 따로 있고 짝퉁을 어떻게 제가 어 자기야 나 지금 촬영 중이에요 짝퉁을 사서 리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제이제이의 리얼리 뷰 그동안 정말 많은 여러분들의 요청이 있었던 그 제품 애플에서 나온 하얀색 콩나물 대가리 짝퉁 3만원대에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한 혁신적인 짝퉁 에이블팝 리뷰입니다 자 정말 많은 여러분들의 요청이 있었던 그 녀석 데리고 왔습니다 광고를 봤더니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애플 사관의 블루투스 이어폰은 21만원대에 엄청나게 비싼 가격인데 그 돈으로 얘를 5개나 살 수 있다고 사실 저는 애플 제품을 많이 사서 애용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제 여자친구는 애플워치도 있고 그 아이폰에다가 다 갖고 있는 애플을 사랑하는 유저입니다 그래서 정품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있는게 에이블팟이고요 여기 있는게 에어팟입니다 짝퉁 진퉁입니다 외관부터 한번 비교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를 씌운 외관을 봤을 때는 이렇게 그냥 둘이 거의 별 차이가 없어요 진짜 비슷하게 만들어 놨어요 사이즈까지 비슷해요 얘가 살짝 뚱뚱한데 뭐 그냥 요런 식으로 흔들어 흔들면서 얘기를 하면은 모를 정도의 그런 디테일함을 담아서 짝퉁을 만들어 놨다 뒤쪽에 보면요 디자인드 가이 애플 인 캘리포니아 어셈블드 인 타이나 그러니까 애플 캘리포니아에서 디자인을 했고 중국에서 만들어졌다 영어가 이렇게 써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근데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애플한테 얘가 허락을 받지는 안았을 것 같습니다 충전 단자를 보면은 다릅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애플 전용 케이블로 충전을 할 수 있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5핀 단자로 충전을 할 수가 있다 플라스틱 질감이 살짝 달라요 그냥 딱 봐도 색깔이 좀 옅은 하얀색 플라스틱 있잖아요 뭔가 조금 흰색 색소를 쓰다가 돈이 아까워서 좀 덜 넣는 느낌 뭐 그런 느낌으로 살짝 아주 살짝 흐릿트리트하고 살짝 더 약할 것 같은 그런 하얀색 플라스틱을 이렇게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뚜껑을 열고 닫을 때는 에어팟은 이렇게 자석이 달려있어가지고 톡 하고 닫혀요 근데 에이블팟은 이렇게 하고 한 번 눌러서 이렇게 완전하게 닫아줘야 된다는 거 자 이어폰을 뺐다가 이렇게 끼면은 어 이거 자석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요것도 구현을 해놨을지 어 자석은 붙여놨습니다 양심은 있네 그래서 자 그럼 뚜껑을 열어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란 애플 거는 이렇게 열었을 때 이렇게 반짝반짝 불이 들어옵니다 요걸로 충전 유무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저 이녀석 에이블팟도 열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충전을 막 꽂으면은 충전이 된다고 알려주는게 이렇게 빨간색 불핏이 따로 들어와요 불을 꺼서 좀 더 밝게 보여드리면 요래요 그래갖고 콩나물대가리가 빠지면은 빨간색이 없어져요 그리고 꽂으면은 이렇게 다시 생기는 뭐 요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성능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시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어폰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음악이나 뭐 목소리가 어 기능에 전달이 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이렇게 누르면 꾹 누르면서 프로듀스 검색 누르면은 자 얼마나 해적한 음질을 제공을 하는지 구독 플리즈 음 어 이렇게 동영상도 보고 음악도 들어보니까 굉장히 깨끗한 음질을 자랑하면서 뭔가 조금 입체적인 사운드가 나는 듯한 뭐 그런 괜찮은 콩나물 대가리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에이블팟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용을 하기 전에 외관부터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요쪽에 있는 게 짝퉁이거든요 요 면을 봤을 때 일단은 요기 애플에는 어 귀에 꼽았는지 안 꼽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센서에서 반응을 해줘야 어 귀에 꼽아야 소리가 나는 어 그런 최첨단 시스템을 애 같은 경우에는 어 싸게 만들었으니까 안 갖춰놨어요 그리고 뒷면에도 역시 센서가 있는데 센서 당연히 안 갖춰놨죠 요것도 이제 센서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두 번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뭔가 전화를 받거나 기능들이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얘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어폰을 꽂고 나서 얘를 켜줘야 돼요 얘를 꾹 누르면은 파워런 뭐 요런 소리가 나면서 어 요렇게 이렇게 이사 아 이거 색깔이 이쁜거 쓰자 아무튼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뭐 경찰차처럼 이렇게 색깔 들어오면서 터집니다 켤 때는 이걸 꾹 누르고 있으면은 파워런 이런 소리가 나는데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 전형적인 중국산 블루투스 이어폰에서 나는 그 소리입니다 얘도 한번 켜볼게요 네 똑같아요 그 파워런 그 힘이 세지는 그 소리 그 파워런 그 힘이 세지는 그 소리 자 그래서 한번 페어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왜 연결이 안 되지? 아 이게 양쪽 따로 켜야 돼요 아 양쪽에서 파워원 파워원 그러면은 둘이서 연결을 또 따로 하나 봐요 왜 이렇게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아 반면에 애플은 충전만 해놓으면 항시대기 센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내가 사람 귓구녕에 들어갔구나 그럼 그때부터 작동을 하고선 또 빼면은 뭐 작동을 안 하고 꺼지고 뭐 요런 건데 얘는 두 개 다 따로 켜서 연결을 해줘야 되고 그런 다음에 핸드폰에 다시 또 연결을 아 복잡해 애가 자 그래서 들어 봅시다 음 음 음 에이씨 먼저 좋은 걸 들었어서 그런지 나중에 이 짝퉁으로 들으니까 확실히 음질이 푸석푸석하게 들린다 그니까 안 좋아요 요걸 어떻게 들려드려볼까요? 아 일단 확실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짝퉁 요로케만 제가 들려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들려드렸는데 요로케 하면은 체감이 좀 덜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은 어 에어팟과는 거의 하늘과 땅 차이의 음질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안 좋은 점은 음악을 들을 때는 몰랐는데 이걸로 만약에 동영상을 보잖아요? 이게 싱크가 안 맞아요 제이제입니다 입니다 입니다 배경이 새로워서 놀라셨죠? 이것은 바로 저의 새로운 사무실이자 스튜디오입니다 그 0. 몇 초 정도 막 밀려서 들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보다가 가끔 이게 짜증이 나는 경우가 좀 생길 것도 음질로 얘기를 했을 때는 에어팟에 진짜 반도 못 따라가고 만원 이만원 정도 주고 살 수 있는 그냥 블루투스 이어폰 뭐 딱 요정도랑 진짜 비슷하게 들려요 그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막 지하철에서 전화받고 이러면은 상대측에서 여보세요 뭐라 그런지 잘 안 들려 그거 예 그 그거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여러분 통화 품질이 얼마나 차이나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에어팟을 연결을 해서 통화를 한번 해볼게요 어 여보세요 어 어 네 역시 뭐 에어팟이 품질은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짝퉁 콩나물 대가리 어 여보세요 어 아무 말이나 해봐 아 아 오케이 아 그 음악에서 차이가 나는 것만큼 일단 수신 상태 듣는 거는 와 똑같이 차이가 나요 그냥 이 상대방이 뭔 얘기를 하는지 제대로 들으려면은 집중을 하면서 들어야 된다 그래도 통화를 아예 못할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 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지 스피커폰으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제이 제이가 애플의 정성 에어팟으로 마이크 테스트하는 목지를 듣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짝퉁입니다 내 destin에서 여수께로 us 러홀 copying 프로그램 장스푴 러홀 ads uster 통화 ng 공시 러홀 장스푴 lik 가짜! 네! 오늘은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께서 요청을 해주셨던 문제의 그 제품! 에이블팟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일단 뭐 그냥 기능이 별로 안 좋고 음질도 별로 안 좋아도 싼 맛에 끼고 있다는 뭐 그런 착각을 줄 수 있게 되니까 그냥 멀리서 보면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브랜드인지 몰라. 근데 반짝거리니까 비싸 보여. 진짜 에어팟을 끼고 이렇게 하는 거랑 가짜 에어팟을 제가 한 번 아 쓰레기통. 자 가짜 에어팟! 자 가짜 이거 이렇게 움직이면 몰라요. 이렇게 해서 자세히 보여주지 않는 이상 이렇게 계속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운동량이 많아지는 장점이 있겠다. 만약에 진짜 에어팟을 쓰는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끼고 있는 거를 보면은 어떤 느낌이 나냐면요. 오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짝퉁인 거예요 짝퉁. 별 다를 게 없어요. 움직이면은 이거는 진퉁이야. 와 나 운동량 엄청나래. 살 그냥 5kg 빠지겠네. 와 나 이.. 네 사실 이렇게 오늘 동영상에서 안 좋은 얘기만 너무 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해서 좋은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요런 거 만들어서 돈 벌 시간에 따라 하지 말고 조금 더 괜찮고 예쁜 디자인을 구상을 해서 자기만의 디자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기능만 놓고 봤을 때는 애플한테 확실히 후달려요. 그러니까 차라리 디자인이라도 누가 봐도 짝퉁처럼 이렇게 만들지 말고 뭔가 조금 좀 있잖아요. 그 좀 이쁜 디자인 막 그런 거 좀 이렇게 새로운.. 아 해봐요 알아서 좀 알아봐요. 에이블팟 파이팅. 자 오늘의 결론은 짝퉁은 사지 말고 차라리 돈 모아서 정품을 사서 쓰자.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잘 썼어요. 어휴 끝났다. 이거 짝퉁인데? 아씨 겁나 똑같이 만들었네. 장이야 여기 있어. 잘 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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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